잠시... 조금만 버티자... 아르바이트 좀 해 강단이 차은우 작가의 보조작가로 도서관에서 저녁 먹자 좋아, 도서관 데이트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내 말을 웃는지 난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소박 하루를 빠져보네 그 여기 한바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한바이트 우리 설레는 얘기 있는 곳 몇 번을 봐도 여긴 또 설레여 여긴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처럼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저 부럽고 매일 밤 보조 따라서 해질 만큼 난 읽고 읽어 널